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요 날 촬영을 나왔어요 이렇게 파라솔 오늘 제 비가 어제 오늘 아침까지 비가 와 가지고 날씨가 참 시원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잔뜩 흐려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서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저쪽에는 이제 비닐 하우스가 있구요 비닐 하우스에다 아이들을 채워 넣어 놨다가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아이들 바람 좀 쏘여 주려고 여기 바깥에다 이렇게 내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야외 촬영을 나왔는데요 오늘 여기서 바이솔을 한번 심어 주려고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바이솔 합식 모듬 합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새소리도 나고 시원하니 좋으네요 지금부터 바이솔 심어 볼게요 어떤 바이솔을 심어 볼 거냐면요 지금부터 요거는 연화 바이솔이구요 네 흰 장갑이 다 떨어져서 검은 장갑을 꼈네요 여름에 좀 더워 보여도 양해해 주시구요 제가 오늘 합식할 바이솔은요 진짜 요즘에 매력을 느끼는 연화 바이솔 4포토 준비했구요 그리고 여기 포첨바이솔 2포토 준비했습니다 포첨바이솔 솔방울바이솔도 은근 매력이 있어요 솔방울 같고 굉장히 싱싱하고 색감도 예뻐요 또 여기에 이렇게 물들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윌리엄 바이솔 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저번에 어떤 분이 알려줬는데 그 이름을 또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바이솔 이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헷갈려요 윌리엄 바이솔 하고도 비슷해서 그냥 윌리엄 바이솔 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른 이름이 생각나시면 댓글 한번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뒤에 이 아이들은 이제 어제 이제 뭐 비도 좀 마친 아이들도 있고 저면 간수로 해 준 아이들도 있구요 또 이제 물 안고파 하는 아이들은 물 안준 아이들도 있어요 뒤에 뒷배경 아이들은 이렇게 해 놨구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요 분에다 심어 줄 건데요 요 분에 원래는 요 요 군자란이 심어 있었어요 요 군자란이 심어 있었는데 이 넓은 화분에는 이 군자란이 안 어울리더라구요 그래서 요 군자란을 지금 요기다가 옮겨 심어주고 요기다가는 이제 이렇게 넓은 데다가는 이렇게 바이솔 같은 거 이런 거 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미리 군자란 심었던 흙에다가 난석으로요 지금 미리 이제 조금 배수총을 깔아놨구요 흙을 덮어 가지고 저거를 합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요 연화바이솔 모둠 합식을 하기 위해서 요 넓은 화분 준비했구요 흙, 대항토 준비했습니다 여기다가는 뭐 계란 껍질도 넣구요 상토, 그리고 다육이볼, 황토볼, 그리고 펄라이트, 배수총을 위해서 펄라이트 많이 넣어 줬구요 그리고 영양제, 캡이나 이런 거 좀 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복트로 깔아 줄 황토볼이에요 중간 정도 되는 거구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흙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밑에만 살짝 털어냅니다 밑에만 바이솔들이라 이게 흩어지거든요 밑에만 살짝 털어내구요 이거는 솔방을 바이솔이에요 이렇게 또 야외에서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 같네요 시원하고 흙을 다 털어 줍니다 연화바이솔으로 털어 주고요 이거 털어 주는 거는요 빠름빠름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윌리엄 바이솔 이거는 이제 포천바이솔 이에요 바이솔은 전체적으로 월동 노지가 가능하구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더위에도 강하고 햇볕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해요 그래서 키우기가 좋고 이런 옥상 같은 데서는 이 바이솔이 참 키우기가 좋은 거 같아요 이제부터 이 아이들을 여기다가 심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거 이제 흙을 좀 여기다 깔아줘야 되겠죠 흙을 좀 깔아줘요 배양토를 깔아줍니다 옥상에서 분갈이를 하니까 한결 편한 거 같아요 이렇게 편한 옥상이 있었는데 왜 내일 집에서 쭈그려 앉아서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옥상에다가 정원 만들기 시도를 잘 한 거 같아요 요즘에 더워 가지고 좀 힘들긴 했지만 잘 한 거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흙을 깔았고요 전체적으로 솔방울 바이솔은 흙 속에다 집어넣어 주고요 흙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포천바이솔은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 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일단 심어 줘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화바이솔은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연화바이솔은 뒤쪽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여기 얘네 둘 이렇게 있고 연화바이솔 이렇게 사방으로 심어 있고 아 윌리엄 바이솔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일단 요 아이들 심어 주고요 술방울 바이솔 먼저 심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연화바이솔 먼저 심어 주겠습니다 이게 애들이 좀 많아 가지고 먼저 심어 주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것도 흙을 좀 다 털어 주고 흙을 좀 다 털어 주고 흙을 좀 잘라 주고 연화바이솔 애들끼리만 심어도 엄청 차라리 요걸 이렇게 약풀이 될까봐요 연화바이솔이 여기 아이들이 엄청 퍼질 것 같은데요 연화바이솔 여기다 심어 줘보고요 연화바이솔이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이쁘긴 한데 연화바이솔은 늘어지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바이솔이 일리엄 바이솔은 따로 심고 차라리 포천바이솔 여기다가 두 개 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요 아이들이 풍성하게 자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쵸 여기 일리엄 바이솔은 너무 커요 여기 들어가기에는 요 아이들이 너무 그래서 포천바이솔을 심기로 했습니다 예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많이 심어질 줄 알았던 아이들이 이렇게 연화바위솔 4개 하고 연화바위솔이 쭉쭉 늘어지면 잘 높으더라구요 아직 자리를 안잡아서 그러는데 자리잡고 하면 잘 높아질겁니다 일단 이제 복토로 항토볼 깔아줍니다 이렇게 불러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군갈이를 완성을 해 봤습니다 조금 이따 좀 정리해서 더 예쁜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위솔을 합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연화바위솔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쭉 둘러서 심었구요 그리고 여기 포천바위솔 포천바위솔 아주 형광색으로 아주 예쁘네요 솔방울바위솔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바위솔을 이렇게 넓은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야외 촬영을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요 옥상에서 햇볕에 달달 구워가지고 또 번식을 시켜서 또 번식을 잘 해 보겠습니다 이 색깔들이 솔방울바위솔하고 포천바위솔은 아주 상큼하구요 연화바위솔은 은은하니 또 예쁩니다 합식을 잘 해 봤구요 저 1년 바위솔은요 나중에 또 다른 화분에다가 심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아이들이 옥상에서 바람 쐬 모습도 보구요 이렇게 바위솔을 합식하면서 연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